제가 겨운운니 이긴 거 방금 꼭 넣어주세요. 따똥 안녕하세요 어떤 거 같아요? 성적이요?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? 저 뭐 같아요? 이 같아요? 아이 같아요? 소정씨는 이 같아요. 저 아이? 10번 해도 10번 다 아이 나와요. 저랑 은혜랑 이거든요? 얘가 아이고? 근데 얘가 저희 귀를 탁 바라먹어요. 아인데 아이 중에서 인성. 언니들 극박이잖아요. 맨날 저보고 군족이라 불러요. 오은영 박사님도 저를 어떻게 하지 못하실 거예요. 할 말 말해. 잘해야죠. 힘들어도 웃으면서 잘해야죠. 애들이 많이 도와주고 잘하는 거. 이렇게. 승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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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왔어 오우 아우 나이스 둘 셋 실패 아라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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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합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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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오 라쿨. 가자 가자 가자. 제가 겨우 놈이 이긴 거 방금 꼭 넣어주세요. 2. 2. 4. 에어팟. 이거 없어주면 이유집니다. 너무 힘들어. 아니야 난 힘들지 않아. 에어팟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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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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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도 농구를 많이 해서 진짜 좋아해요. 재밌는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훈련 소감 말해주세요. 훈련 소감 말해주세요. 훈련 소감 에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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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 아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.